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한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금품 수소 정황이 없거나 신한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방어컨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면한 박우량 신한군수는 앞서 6.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돼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 비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